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용TV 개그맨 김용입니다 김호중을 위한 올리 김호중 방송 개그맨 김용TV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10년전 우리 별님 김스타 김호중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시죠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여기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너무 잘 찼습니다 저쪽까지 저쪽들 여기는 지금 제주도 한덕에 와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여기 있었길래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꼬중이 20살때 거의 뭐 8년전 김호중군의 모습입니다 화면 보시죠 성대모호사 오늘은 폭발적인 반응력을 주신 그분 말고요 새로운 걸 하나 김태우씨를 오늘 한번 보여주고 내 사랑에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은 떠오르고 박수 와우 그 다음에 바비킴 역시 해야 돼 바비킴 해야 돼 바비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베이베 됐습니다 역시 김호중은 사랑 그놈이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다시 또 온다 하하하하 자 마지막으로 역시 김건모 마 마 마 마 마 다 다같이 박수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스티비 원더 비지스처럼 노래할래요 마 마 마 싸 야 좋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역시 김건모 좋아 그래서 우리 김호중 군은 어떤 뭐 또 활동이 마 마 마 마 다 우리 용혁 씨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스티비 원더 비지스처럼 마 마 마 싸 좀 잡아주세요 나는 못생겨서 안 된다 나 마흔일곱이야 마 마 마 마 마 마 다 여러분 진짜 통쾌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형은 연맥이니까 좋니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또 인기가 상당히 좋겠네요 내가 안 할 거지 안 하죠 하지마 그나저나 요즘 우리 김호중 군이 난리가 났어요 그 숨겨 놓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해주세요 여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친구 이름은요 마 마 마 마 다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오늘 밤 바라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마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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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영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그맨 김영TV 팍! 팍! 밀어주세요 팍! 팍! 밀어주세요 깨치고 나 끝내 이길이라 끝내 이길이라 끝내 이길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